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세면서 뭐랄까요? 이렇게 진실을 깨닫는다? 거짓된 것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충분히 속아왔던, 속아왔던 것들에 여전히 계속 속으며 살아가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 나이만큼 40년, 50년, 60년, 70년을 속으며 살아왔는데 그 속으며 사는 인생은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게 허망했듯이 괴로웠듯이 그렇게 속고 사는 건 여전히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뭐랄까 망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10대는 나이가 인생의 10km로 가는데 50대는 5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더 빨리 간다고 엊그제가 가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겨울이 와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뭘까 진짜는 뭐고 거짓은 뭘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일까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게 확실히 판명이 난다면 그건 그냥 가짜니까 그냥 써먹으면서 재밌게 가져 놓을 수는 있죠. 영화가 가짜인 줄 알지만 영화를 재밌게 볼 수는 있잖아요. 놀이삼아, 재밌게 이렇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배움을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다양한 영화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화 본 거에 내가 막 동일시돼서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영화 속에서 괴로운 게 있었다고 해서 영화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울고 웃고 액션 영화부터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냥 영화 속에서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재밌게 보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면 끝이에요. 영화 보는 순간도 막 깊이 동일시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화 보듯이 내 인생 보는 것을 인생 구경하는 것을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삶이 영화인 줄 알면 이 삶이 나는 지금까지 영화가 아니라 실제 하는 거라고 여겼는데 문득 진짜가 뭔지를 확인하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아 이거 거짓이었구나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었구나 실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님에도 나는 이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살아왔구나 속으며 살아왔구나 내가 엄한데 속고 살아왔구나 억울하고도 억울하고도 억울하구나 속고도 속는 질도 모르고 뭐랄까 바보같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속고 살아왔구나 한번 보죠 내 인생에서 진짜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게 진짜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건 좀 제께보잔 말이에요 정말 정말 진짜인 것만 진짜인 거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면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게 진짜잖아요 모두에게 보편적인 거 누구나 다 이렇다라고 확인하는 거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돈 돈은 우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실제라고 여기면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서 평생 모든 사람들이 돈 돈 돈 하면서 돈을 찾아서 달려가잖아요 목숨 걸고 돈을 벌려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임 말이에요 돈이 진짜 그렇게 내 행복에 내 인생에 중차대하고 중요한 거라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돈은 다 도움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다수결로 돈이 있으면 도움되긴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망치기도 하죠 로또 당첨되고 나서 망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돈을 잘못 물려주게 되면 자식 망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돈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식이 더 열심히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한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보면서 무소유에 꽂히고 자연에 꽂히고 숲에 꽂혔을 때 20대, 30대 때 그때는요 정말 없는 것의 즐거움 정말 호젓한 숲의 즐거움 제가 그때 군에 군승법사로 있었는데 강원도 지역에 있는 군법당을 사람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큰 대도시에 있는 서로 가고 싶어 하나 큰 절에 그때 갈 기회가 있어서 가라고 가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한참 자연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들은 다 왜 저러지? 하는 시선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선택해서 강원도를 갔어요 강원도 아주 꼴짝이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던 날을 잊을 수 없다니까요 너무나도 정말 좋았고 제 후배 녀석이 하나가 저를 만나러 그 먼 길을 왔다가 제가 막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어이가 없어 하면서 불쌍해하면서 그러면서 떠나가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지금은 막 그런 데 있으면 있는 거고 도시에 있으면 있는 거고 큰 상관없는데 그때는 그때가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도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선택한 가난을 택하기도 해요 돈이 그들을 성공하기도 하지만 돈이 그들을 망치기도 해요 그럼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돈이 좋다고 해도 영원하지 않아요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갑자기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한 달도 못 사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천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갑자기 자식이나 우리 가족 누군가가 큰 사고를 당한다 그 수천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하나도 없어도 좋으니까 가족과 함께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가치 있게 느껴지다가 가치 없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오고간 왔다 가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가 뭐냐 이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 조건들 돈, 명예, 권력, 지위 우리가 그렇게 막 갖지 못해서 안달복다라던 그런 수많은 소유물들 그런 것들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백이나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별 관심이 없죠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가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상대적인 가치죠 우리 모두에게 진짜 있는 거 인연 따로 왔다 가는 거는 왔다 가는 거니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왔어도 없던 게 만들어졌다면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그건 사라질 수 있잖아요 없던 명예가 생겼으니까 그건 언제 하루아침에 훅 사라질 수 있어요 권력, 지위 소유물 전부 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없던 게 생겨난 거니까 근데 없었는데 생겨난 거 그거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있고 과거에도 있고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모든 흔에 빠진 게 진실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갖추고 있는 게 진실한 거예요 그거는 사라질 일이 없으니까 생겨난 게 아니니까 사라질 일이 없으니까 그게 진실한 거잖아요 우린 두렵지 않죠 돈이 없어지면 어쩌지 하고 두렵지 않아요 건강이 없어지면 어쩌지 내가 생명이 없어져서 내가 죽게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렵지 않아요 진실의 눈을 뜨면 아 이 진실 이게 진짜 나구나 이게 진짜 나의 진정한 벌레 면목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한다면 이 진정한 진짜의 눈을 뜬다면 불생불멸하는 이 진짜의 눈을 뜬다면 근데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났으니까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당히 가지고 놀면 되는 겁니다 이번 생에 적당히 가지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가난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자에도 집착하지 않지만 가난할 때는 가난을 즐겁게 가지고 놀고 부자일 때는 부자를 즐겁게 가지고 놀면 돼요 불교는 가난주의자가 아니에요 무소유주의자가 아니에요 소유도 넘어서고 무소유도 넘어선 게 불교의 중도예요 무소유만 옳다 소유는 옳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는 다 나쁜 놈들이게요 얼마나 지혜로운 부자분들도 많으신데요 권력 가지고 다 나쁜 놈 그런가요?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쓰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자도 문제 없고 가난도 문제 없어요 그건 왔다 가는 거니까 실제는요 여러분 건강한 것만 문제 없는 게 아니고요 병이 있어도 문제 없어요 가난도 문제 없고 부자도 문제 없는 것처럼 병이 있어도 문제 없고요 건강에도 문제 없습니다 병은 있는 거예요 원래가 원래가 병은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생주이멸, 성주개공, 생로병사를 반드시 거쳐요 생겨난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고 병이 나고 늙어가서 사과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피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꽃이 지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낙엽도 아름답고요 낙엽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낙엽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뭇가지도 아름다워요 심지어 저 지리산 천황공 아래에 가면요 그 옛날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려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그 앙상한 다 죽어간 그 나뭇가지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기 가서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건 그거대로 아름답습니다 생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노병사가 다 아름답다니까요 늙는 것도 아름답고요 병드는 것도 아름답고 완전하고요 죽는 것도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태어난만 완전한 게 아니라 죽음이 완전한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무언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 생각이에요 태어났다는 한 생각 늙는다는 한 생각 병된다는 한 생각 죽는다는 한 생각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건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가 있었죠 10대 때 기억하시죠 10대 때 그 젊고 생생할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20대 때의 그 푸릇푸릇함도 있었고 30대 때의 조금은 나이듬도 있지만 40대도 기억하고 지금 또 지금 50대도 기억하고요 어렸을 때 그 젊고 건강했을 때도 기억하고 지금 나이 들어서 몸도 아프고 힘든 이때도 지금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10대 때 건강했을 때 그때도 나였어요 그런데 건강은 왔다가 지금 가버렸어요 지금은 아파요 그런데 건강은 왔다 갔잖아요 젊음은 왔다 갔잖아요 10대도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나는 왔다 갔습니까 그걸 아는 나는 왔다 갔습니까 10대 때 그것을 목격하던 그것을 알아차리던 그것을 보고 있던 그것을 아는 그 나는 왔다 갔습니까 왔다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10대도 목격하고 있었죠 20대도 목격했고 30대 40대 지금도 늘 보고 있는 이것은 왔다 가지 않죠 성공했을 때 성공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인생이 어느 시기에 성공했다가 어느 시기에 망했다가 그러니까 성공도 내가 아니고 실패도 내가 아니죠 왔다 간 거였잖아요 왔다 가는 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조금 서글프겠죠 연극을 할 때도 연기자들이 연극을 할 때도 기왕이면 임금 역할을 하면 좋겠죠 그런 정도지 그런데 요새 나오는 무슨 꽃동인가 하는 거기 보면 여인이 주인공이잖아요 계급은 낮지만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실제 계급 높고 낮은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돈 많고 적은 건 상관없어요 이 법의 자리에서는 진정한 자기에게는 그럼 지금 여기서 봐요 여기서 보자 말이죠 그렇게 어? 그렇네 젊음은 왔다 갔는데 젊을 때 젊은 줄 알고 늙은 때 늙은 줄 아는 이놈은 그대로 있네 가난할 때 가난한 줄 알고 부자일 때 부자인 줄 아는 이놈은 그대로 있네 그럼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 부자도 문제가 아니구나 그건 왔다 가는 건 있구나 옷이구나 우리가 걸치는 옷과 같은 거예요 임금 옷을 입고 거지 옷을 입고 그러나 연기자는 그 연기 끝나면 벗어버려요 그 연기인 줄 아니까 옷에 연련하지 않아요 돈도 옷이에요 젊음도 옷이에요 외모도 그냥 걸치는 옷이에요 옷은 반드시 벗어야 돼요 달아 없어져요 젊음도 반드시 벗었잖아요 우리가 다 건강도 벗어야 돼요 이 생명도 이 몸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여긴다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옷이라니까요 옷 여러분 이 몸 이거 옷이에요 몸도 옷이에요 몸은 진짜고 겉에 옷을 입는다가 아니라 이 몸이 진정한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에요 느낌 생각 이거 다 옷이에요 여러분 보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수 같고 진보는 죽었다 깨어나도 진보 같죠 아닙니다 저는 진보였다 보수인 사람도 많이 봤고요 보수였다가 진보쪽으로 또 가는 경우도 봤어요 왜 걸치는 옷이니까 생각 가치관 이거 다 걸치는 옷이에요 저 유치원 때 성무유치원 다녔습니다 성당 유치원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중학교 때도 잠깐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 때 맛있는 거 먹고 온 기억도 나요 지금 불교 불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걸치는 옷이에요 제가 지금 불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으세요 겉으로는 그냥 연극하고 있으니까 이 승복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이거를 입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 저는 스님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출제가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분 출가도 오시잖아요 스님이다 이것도 오시잖아요 제가 뭐 평생 태어나자마자 스님이었습니까 20대 때 어느 날 출가하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저희 은사스님이 놀랍게도 오늘 들어왔는데 이건 참 비밀인데 공개적으로 비밀을 얘기하네요 은사스님께서 오늘 들어왔는데 행자복을 제가 하루 이틀이나 입었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승복을 입히시고서는 갑자기 그때부터 사시불공을 하라고 하고 갑자기 그냥 그졸에서만 그랬지만 물론 행자생활을 거의 스님 생활을 행자생활으로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낌이 뭐 어땠냐 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신도님들이 저보고 갑자기 스님스님 하니까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낯설었어요 뭐지 이건 뭐지 난 어제는 분명히 속인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왜 내가 스님이 된 거지 나는 헤어스타일을 바꿨을 뿐이고 패션을 바꿨을 뿐인데 내가 왜 갑자기 스님이 돼버렸지 그런데 신기한 점은요 제가 출가 전에 종종 종종 한 번씩 가위를 눌리거나 혹은 어떤 큰 악몽을 꾸거나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가를 하고 났는데 밤에 악몽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꿈속에서 제가 그 악몽에 등장하는 그 귀신들한테 호통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당해졌더라고요 어디 스님한테 스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고 깨어나서 되게 제가 어이없이 웃었어요 아니 스님이면 그렇게 당당한 건가 그런데 신기하게요 가위가 눌리다가도 제가 순간으로 딱 돌아와서 탁 보고 있으면 훅 사라져버려요 제가 당당하게 마음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가 천도 같은 걸 많이 하는 절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엄청난 천도 관련된 큰 단체가 와가지고 엄청 많은 영가 천도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밤은 꿈을 꾸는데 그냥 마치 비유를 하자면 영가의 울부짖은 같은 엄청난 지옥 가도 같은 비명소리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들렸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도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스님한테 영가가 스님을 괴롭힐 수 있느냐 내가 천도를 해줘야지 이를테면 그런 식의 제가 분별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이 겉모습이 출가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겉모습으로 출가한 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게 이거구나 이런 방편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나는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를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출가를 한 거였구나 내가 수행자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구나 나는 이 진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니까 이렇게 당당해지는 것이었구나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그러고 나서는 그런데 시달리거나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나는 출가해서 그런 게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책상을 손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감촉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스님이 방송에 출연해서 손으로 책을 만지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스님이 이게 일단 망상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여기 뭔 스님이 있어요 그냥 이거 연극하는 거라니까 이건 껍데기 옷이라니까요 옷 걸치는 옷 승속이라는 게 둘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그게 따로 있습니까 이 법이 마음이 자기지 스님이 다 속인다 하는 게 자기겠어요 여러분 남자도 여자 하는 게 자기겠어요 여러분은 남자라는 정체성 여자라는 정체성 그런 게 진짜 자기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정한 자기가 본래 면목이 그게 진짜 자기예요 스님이 하는 게 틀렸다니까요 스님이 손으로 손으로가 맞나요? 손으로 책을 이게 맞나요? 손으로도 틀렸고 책을도 틀렸습니다 실제 여기 일어나는 건 뭐예요? 손 우리는 손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손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내 손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맞습니까? 이거 내 손 맞습니까? 내 손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우리가 이거 내 거 맞나요? 이거 내가 내 거라고 이 피부 안쪽은 나고 피부 바깥은 세상이야라고 이름 붙인 걸 당연하게 그 분별을 당연하게 느끼며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손을 딱 잘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 자르고 나면 이 손 나라고 해서 잘린 손을 손가락이 하나 잘렸어요 그럼 이 잘린 손을 나니까 평생 붙잡고 살 겁니까? 아니면 던지고 붕대 감고 그냥 살 겁니까? 던져버리죠 그 손 썩어들어가고 있는 그 손 손가락 잘린 거를 뭐하러 붙잡고 있어요 내가 아닌데 그러면 손가락은 내가 아니네요 팔 잘리면 어때요? 팔 이렇게 부둥켜 안고 살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내가 아니니까 몸 전체에 어디를 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달에요 어느 나라는 목을 딱 자르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는 목 없는 목 없는 몸만 있는 귀신이 등장하고요 어떤 나라는 몸은 없고 몸만 있는 귀신이 등장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머리가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전통을 가진 나라들에서는 목이 잘리면 머리가 남는 거래요 머리가 중심이니까 이게 나니까 머리가 나니까 근데 가슴이 나다라고 여기는 쪼개 어떤 이런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머리 자른 귀신이 머리가 사라지고 몸만 남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머리가 납니까 가슴이 납니까 여기가 잘리면 위를 내 걸로 할 거예요 밑에를 내 걸로 할 거예요 몸이 나다라고 했던 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에요 생각 이거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럼 생각이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일단 유보하고요 유보하고 이게 이제 책이 있다 했어요 우리는 책이 있다 했는데 이걸 책이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언어로서 명색이라 그래요 명 이름을 가지고 이름 명자 색 모양 색자 이러한 모양을 가진 것은 책이다라고 이름 붙였어요 근데 실제 여기에 예를 들어 여러분 책이라는 개념이 없는 원신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깜짝 놀라 이게 뭐지 모를 거예요 이거 책인지 모를 거예요 책이라는 언어도 모를 것이고 어떤 용도인지도 모를 것이고 읽지도 못할 것이고 이걸 책으로 기능을 못할 거예요 그 사람에겐 이것이 뭐 불소시계 내지는 불태우는 어떤 불 잘 타는 이런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즉 우리에겐 책인데 누군가에겐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귀한 책인데 고양이가 이걸 귀한 책으로 애지중지하던가요 아니에요 고양이에겐 이게 책이 아니에요 나에게 책이지 또 여러분이 책에 대해서도 제가 옛날에 너무 감동받아서 이 책을 막 수십 건 사가지고 돈만 생기면 20건 30건씩 사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반들 좋은 친구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눈물을 펌펌 몇 번을 쏟았기 때문에 그 책을 사서 나눠줘서 그들도 나와 같겠지라고 느꼈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봤더니 한 명도 없더라고요 거의 그런 사람은 안 읽어봤거나 뭐 괜찮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좀 앉아봐 괜찮대 말고 얘기 좀 해봐 그냥 괜찮다고 읽어볼만 해 잘 썼어 끝이야? 끝이래요 내가 왜 사줬지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밥도 안 먹어가면서 그 돈을 사서 줬는데 근데 그게 억울할 건 아니에요 나에게는 애지중지하는 책인데 누군가에게는 전혀 애지중지할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 가치를 내가 부여한 거예요 그럼 이게 책이라는 것도 중요한 책이라는 것도 내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실제는 뭐만 있어요 여기에 그건 내 개념이잖아요 내가 개념이 핀 거잖아요 책에 대해서 실제로는 여기에 실제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책을 잡고 있다가 아니라 실제 경험되는 건 뭐예요? 굳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 경험 뭐랄까 이 감촉 이 감각 이 알아차림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분별을 해보자면 스님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돼요 근데 그거는 분별이에요 실제 여기 일어나는 일은 뭐죠? 앉아있다라는 것도 말이고요 해석이고요 그저 이럴 뿐이에요 지금 이 감각이 느껴져요 이 감각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이 엉덩이와 의자가 이렇게 접촉하는 그 부분에 어떤 이 무게감 어떤 이 따뜻한 느낌 그 접촉의 느낌 그것이 그냥 확인돼요 그것이 그냥 확인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죽지 않고 살아 계시죠? 어떻게 알죠? 살아 있는지 저는 어떻게 아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살아 있네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엉덩이 의자와 의자와 엉덩이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접촉 접촉의 이 느낌 이 맨 느낌 이 분별 이전에 이것을 통해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 여기 이렇게 살아 있네 이것이 진짜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 이걸 이렇게 잡는 걸 통해서 내가 책을 잡는다 이거는 다 분별이잖아요 실제 이걸 통해 이 알아차림을 통해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 있는 게 확인되잖아요 이 있음이 확인되잖아요 보고 있다 듣고 있다 감촉을 느끼고 있다 맛보고 있다 냄새 맡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본다 이런 것 좀 빼고 뒤에 이 있음 그 모든 보고 듣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있음이 확인되잖아요 자기가 있다라는 거 자기가 살아 있는 게 확인되잖아요 이 있음 이 I am 내가 있다라는 이 느낌 그게 자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난지 아닌지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책인지 아닌지 불확실하잖아요 누군가에겐 이게 책인지 아닌지 불확실해요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게 몸인지도 알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난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진짜 확실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거 안 보입니까 이게 그런데 내가 저 방송 저 중 화상 앞에 등장하는 스님을 스님이 책을 흔들고 있네 내가 저 책을 보고 있네 이거 다 분별이잖아요 내가 저 스님이 하는 저 책 흔드는 걸 보고 있네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그거 빼고 실제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이 봄이 있죠 둘로 나누지 않고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봄 하나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실제 있는 거는 내가 저것을 본다 이렇게 경험되지 않아요 실제 뭔가를 볼 때는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이 봄이라는 이 알아차림 보는 걸 통해 보고 있는 내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둘로 나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고요히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명상이라는 게 다른 게 명상이 아니에요 맨날 생각이 해석하는 것들만 맞다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문득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실제는 뭐지 실제 여기 있는 건 뭘까 좌선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좌선하고 앉아있다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이거 싹 빼고 생각을 빼면 실제 여기는 뭐가 있어요 뭐가 경험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경험됩니다 이래요 그것도 분별이에요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들숨과 날숨이 경험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잖아요 개념이잖아요 명과 상이잖아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해보면 말로 표현해보면 들어온다라는 것은 벌써 이렇게 안팎을 둘로 나누는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숨을 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잖아요 실제 여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냥 이 코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접촉에서 오는 이 살아있음 이 암 이거 하나가 진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호흡관 호흡을 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관찰할 때 내가 호흡을 관찰한다 이렇게 처음엔 하지만 그래서 지관하라고 그래요 지 멈출 짓자 볼 관자 멈추고 봐라 진짜 호흡이 들숨 날숨 처음에는 이름 붙여서 들숨 들숨 날숨 날숨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방편으로는 이름 붙여길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름도 떼야 되죠 들숨 날숨도 떼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는 들숨 날숨이 없어요 들숨 날숨이 일어나지 않아요 들숨 여기에서 이 법 하나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본래 면목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들숨 이렇게 이름 붙이지만 들숨이라는 이름 붙이기 전에 이 확인되고 있는 이 생생한 알아차림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가 날 때 이 소리를 통해서 내가 저 소리를 듣네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건 분별이죠 분별이고 그냥 이거잖아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는 분별이잖아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어서 분별이잖아요 실제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실제 여러분 귀가 이걸 듣나요? 실제 일어나는 거 말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거 지관해서 지금까지 익숙하게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지라고 듣는 건 누가 들어 하면 귀가 듣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보는 건 누가 봐 눈이 보지 이러잖아요 그건 생각이에요 여러분 꿈꿀 때 봤잖아요 눈동자가 꿈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꿈을 봤어요 눈동자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말하고 대화하고 소리 듣고 다 했어요 그럼 꿈속에서 귀가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도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아까 점심때 뭐 드셨어요? 점심때 드신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면 눈 버젓이 뜨고 있는데 여기서 점심때 먹었던 비빔밥이 이렇게 떠올라요 눈 뜨고 있는데 그게 보여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다른 제3의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보는 게 눈이 보는 게 맞습니까? 꼭 눈이 보는 게 맞나요? 이거 우리 분별이라니까요 눈이 본다는 건 우리 분별이라니까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검은 게 보이거든요 검은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 분별을 다 내려놓고 그런 분별을 다 내려놓고 진짜 진짜만을 상대하자 그러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나의 벌레 면목은 뭐겠어요? 진짜 내가 누구겠어요? 내가 저 소리를 들었다라는 분별이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는 이 나가 이것이 모든 걸 보고 듣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평상이 없어요 내가 10대 때의 그 젊고 건강했을 때 그러나 그 젊은 몸은 떠나갔는데도 지금 여기 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 모양이 나인 줄 알았는데 그 10대 때의 나는 없어졌잖아요 이 세상에서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늙은 나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는 그 나 모양 없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어요 있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텅 비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보면 이 자리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이걸 말로 하니까 진을수님은 공적해서 텅 비어서 이 나라고 할 만한 게 모양으로 있는 건 아니다 몸뚱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텅 비어서 공적하다 뭐라고 할 만한 뭐가 아니다 색깔 있거나 모양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확인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소소형령하게 안다 한 거예요 이걸 순서의식이라고도 하고 공적 영재심이라고도 하고 알아차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이름 붙인 건 다 거짓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게 내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뜰 앞에 잔나무가 됐든 국어책을 첫 글자부터 끝글자까지 무슨 글씨가 나오든 전부 다 이 소식이란 말이에요 새가 울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지하철 소음이 들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한 모양만 쫓아다니니까 명과 색 이름과 모양 있는 그 대상만 쫓아다니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좋은 거는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고 이 가짜를 가지고 노는 거를 실제라고 착각해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를 진짠 줄 아니까 심각했잖아요 인생이 심각하게 돈도 벌어야 되고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잖아요 남들이 바보 같은 놈 하면 몇 날 며칠 괴로워 죽겠잖아요 능력 없는 녀석 하면 괴로워 죽겠잖아요 그런데 능력 없는 녀석 거기서 모양과 개념과 이름과 분별을 빼면 능 능 능 능 능 능 이게 하나하나 다 부처를 확인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인생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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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 뭘까 자꾸 의심을 해 보세요 이거 진짠가 이거 왔다 가는 거잖아 왔다 가는 건 딱 제거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왔다 가지 않는 불생불멸한 불생불멸한 게 뭔가 여기 분명히 이렇게 이 불생불멸한 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 소리 아니에요 소리 아 저 소리 이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본래 면목을 딱 직지해주고 있는 거라 이게 직지인심이라니까요 직지인심 자기 성품을 여기서 곧장 확인하란 말이죠 이거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모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자리 여러분의 본래 면목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이고 마음공부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마십시오